안녕하세요 부여의 우꼴농원 입니다 자 오늘은 그 1년 내내 저희가 그 작업을 하고 고물이 어떻게 쎄라고 볼까요 고물이 이렇게 그 쌓아 놓는 곳인데요 많이 쌓였어요 요즘에 또 보물값도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것을 다 갖다가 한번 그 팔아볼라고 아침부터 그 씻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하우스 철거하고 남은 것도 있고 뭐 자전거도 있고 뭐 고물 뭐 일반적으로 엘치글라이도 있고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기다 한군데 모아 놓으면 1년에 한번정도 팔으면 고물값 좋으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싣고 있습니다 uwoptions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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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산 갖다 줘야 되는데 시간에 맞춰서 가져가면 다 내려주니까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농촌에서 철자라고 했다. 옛날에는 고물물 장사 오면 엿도 바꿔먹고 또 뭐 세제도 조금씩 주고 그랬었는데 너무 고물값에 비해서 그냥 가져가는 거라.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서 한번에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